아무 생각 없이 막 드셨다가 위나 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만이고요. 국내 제품입니다. 시각서 뭐하냐?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국산 영양제와 직구 영양제의 차이점, 이제 많이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량은 대체로 직구 제품들이 높은 편이고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규정은 국산 제품들이 훨씬 더 엄격한 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국내 제품들의 함량이 해외 직구 제품에 비해 높고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FDA가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각처는 손을 놓고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분은요. 물과 닿았을 때 열과 기포가 발생해서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위나 장의 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위나 장에 구멍을 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성분과 비슷한 성분은요. 사제폭탄의 재료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런 무시무시한 주인공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물과 전해질의 균형에 필요한 성분인데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매우 고마운 친구인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몸속 나트륨을 빼줘서 붓기가 제거된다는 혹하는 멘트로 최근 고함량 칼륨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판매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2, 3, 40대 여성분들이 그런 제품의 타겟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미국 FDA에서는요. 염화 칼륨이 사용되고 순수한 칼륨을 99mg 이상 제공하는 경구 투여하는 제품은 소장 병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한 경우에 장의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칼륨 제품들 보면요. 대부분 하루 99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함량이 더 높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제품들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볼게요. 빨리 시작차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상위 판매되는 제품들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제품. 염화 칼륨 쓰였죠? 하루 칼륨 제공량은 1750mg입니다. FDA에서 정한 99mg보다 무려 17.6배 높고요. 이 제품도 염화 칼륨이 쓰였어요. 하루 칼륨 제공량은 1500mg. FDA에서 정한 안전치보다는 15배가 높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도 염화 칼륨이죠? 하루 칼륨 제공량은 1200mg. FDA에서 정한 안전한 함량 99mg보다 약 12배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 생각 없이 드셨다가는 진짜 골로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붓기 빼는 데 좋다는 문구에 속아서 이런 거 빈속에 드시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염화 칼륨 말고 다른 칼륨이면 괜찮냐고요? 아니요. 이 제품은 염화 칼륨 말고 구연산 칼륨을 썼는데요. 하루 칼륨 제공량은 1200mg. 물론 앞서 보여드린 고함량 염화 칼륨 제품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이 제품도 잘못 드시면 속 배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칼륨은 구연산 칼륨, 글루콘산 칼륨, 염화 칼륨, 젖산 칼륨, 탄산 칼륨 등등이 있는데요. 염화 칼륨이 가장 위험한 성분이고요. 나머지 칼륨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글루콘산 칼륨으로 칼륨 제품을 만들어볼까 하고 샘플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염화 칼륨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칼륨 중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된 글루콘산 칼륨으로 제품 샘플을 만들었는데 그때 순수 칼륨 함량이 100mg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그 샘플을 50명 정도한테 돌렸는데 그 중 6명이 속이 쓰리다고 했고요. 제가 그래서 빈속에 먹지 말고 식사 후에 먹어봐 했는데도 그 6명 중 4명이 식사 후 섭취를 했음에도 속이 쓰리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품은 하지 않았죠. 할 수가 없죠. 그런 제품은 어떻게 팔아요. 그런데 최근 어떤 구독자분이 다른 영양제는 괜찮았는데 이것만 먹으면 속이 쓰려요. 라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아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업체에서 염화 칼륨을 천몇백백밀리 넣은 제품을 팔고 있네? 더 찾아보니까 어? 그런 업체들이 여러 곳 있네? 제가 영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겠죠? 칼륨 영양제는요. 위나 장이 예민하시거나 위나 장에 이미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임산부분들 또 조심하셔야 하고 일반인분들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칼륨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에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과일이나 야채에 많이 들어있고요. 흡수율도 좋아요. 음식을 통해 섭취된 칼륨은 85% 이상이 장에서 흡수되고요. 그리고 결핍도 거의 없어서요. 특별한 경우 병원에서 따로 칼륨을 보충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영양제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트륨 배출 목적으로 드신다고요? 밤에 라면 드시고 바나나 한 개 먹으면요. 그 다음날 거의 안 부어요. 바나나, 수박, 참외, 키위 이런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